둘 셋 쳐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오마이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규 2집 앨범 컨셉 또는 스토리를 말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리얼러브는요 저희가 이번에 향수 컨셉으로 돌아왔는데요 향수를 생각하면은 우리 옆에 항상 은은하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저희도 오마이걸도 우리 미라클 옆에서 은은하게 오래되고 남고 싶다는 얘기를 담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무미라 앨범을 준비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다같이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미라클 네 고마워 좋아하는 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앞에 두 명 얘기해주세요 호커먼 향을 좋아합니다 호커먼! 저는 머스타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해외는 어디라니 본문을 보았고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딥니까? 어디가! 인도네시아 오오오오오오 네 인도네시아여? 네 인도네시아여? 저도 또 저희가 싱가포르도 갔었잖아요 또 한번 가서 그 열정을 느껴보셨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음식을 먹어보았습니까? 어? 언니 먹었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가 또 태국에서 살 나왔었고. 뭐 저는 팝타이국, 약국, 파일리콜 볶음밥. 쌀국수, 쌀국수. 그리고 망고밥 아시죠? 한국의 망고밥. 망고밥이에요? 월라바칸국. 맞아요. 그런 거 맛있고. 월라바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까우파무쌈. 어우 또 하나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별로 정말 좋아하는 것의 이름을 세 가지씩 말해주세요. 좋아하는 뭐 물건도 되고 다. 아니 있을 때 쭉 올라갈게요. 시작! 월라클 온갖 가족. 어머! 저는 가족 멤버 판리. 와우! 저도 아래. 미라클 멤버 가족. 저는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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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 우와! 입안! 물 수 있어! 이랄. 엄마에 좋아하는 거. 저는 그러면 사랑으로 인물로 가지 않고 저는 초록색 좋아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좋아하고요. 그리고 성취. 언니 밀가루 하잖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에 포함된 거로 하고요. 그리고 새우자는 성취감을 느낌을 좋아하고요. 좋아요? 네 그럼 저는요. 우산은 크리띠에...! 그리고 저도 저는 노래, 그리고 마지막은 집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오마이걸에게 진짜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과분한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체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저보다 소중한 게 없으면 사랑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런 게 매번 된다. 감사합니다. 오이구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 Please listen to your real love.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